2년 동안 토익을 가르치면서 저도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강사님의 인강을 듣는 경우도 있고 교재를 사서 풀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해석에 초점을 맞춘 문법 강의를 못 봤어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깝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익 독학 길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공부는 과학이다 라는 공부 컨설팅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만들게 된 이유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고득점으로 가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단어랑 문법이에요 1형식이라는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을 이야기를 해요 탐은 웃었다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자주 출제되는 1형식 동사 work expire react rise 분사나 관계대명사 투호부정사 이런 것들이 다 수식어 후보들 중 하나입니다 자, 수식어는 문장의 뼈대가 아닌 것들을 수식어라고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서는 수식어가 뭘까요? 이게 빠지면 문장 불완전하죠? 주어갖고 동사가 없어도 안 되고요 목적어가 없어도 안 돼요 여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얘가 빠져도 문장은 완벽해집니다 이번 시간 조동사는 정말 정말 쉽습니다 이 조동사라는 건 돌, 조에 동사가 붙어서 동사를 돕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달린다 I can run 하면 나는 달릴 수 있다죠 can 자체가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줬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탁 의미예요 그래서 나 좀 도와줄래?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동명사가 뭐냐면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얘가 저녁을 먹다 근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돼요 그래서 저녁을 먹다 동사였던 게 저녁을 먹는 것 이렇게 동명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명사 앞에 있는 소유격,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다 그래서 해석도 뭐뭐의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요 그녀가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은 확정되었다 관계사라는 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함께 어우르는 합한 말입니다 이런 거를 영작하고 싶어요 그녀가 받은 편지 편지는 the letter겠죠 그녀가 받, 다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죠 she, receive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얘는 문상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명사, 수식, 형용사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관계 대명사는 왜 쓰냐면 누가 뭐뭐하다 이런 문장적인 의미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의미로 바꿀 때였어요 해석을 위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완강했을 때 제가 그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토익 질문을 보는데 되게 긴 문장들이 나오겠죠 관계 대명사, 분사 금방 붙어서 되게 길어지는 문장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저는 해석을 위한 문법 특히 토익에서의 해석을 위한 문법은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시면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성취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정으로 감상합니다